안녕하세요 보키에요 오늘은 광장시장 특집 낙지탕탕이 마약김밥, 고기완자, 녹두전, 그리고 육회비임밥까지 같이 먹을게요 중간장돼, 고기완자, 고기맛 , 고기는 아주 horrible 고기가 늘어나는 게 너무 좋아요 고기완자와 고기맛이 들리는 게 너무 좋아요 아주 예고 맛있어서 그렇게 먹은 게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고추냉이네요 반죽을 만들었지 이렇게 fading 저는 돈을 통으로 삼아보여서 마지막에 후추를 보면 지금은 이틀 즈그를 딸기맛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장면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다같은 전 Smoke 오이소 초콜릿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계란 매콤한 버섯 찹쌀가루 피곤색 그리고 이 치즈는 아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치즈는 이제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이 치즈가 잘 어울려요 이 치즈가 정말 맛있는데 이런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서 한입만큼이 더 맛있었죠 고소한 고춧가루 참기름 오징어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 그리고 이 맛은 나에게 소스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엽떡볶음면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어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맛은 또 다른 맛에 있는 맛을 보였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이거 됨 막내가 미친 맛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 안녕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